오늘 뭐 먹을 거야? 오늘, 오늘 무슨 날이야? 아빠 생일날. 그래서 엄마가 오늘 쏠 건데 아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만 먹고 따라와. 이야, 먹을래. 오늘은 엄마가 쏜다. 우리 집에 축하할 일이 있다면 어울리는 만찬 메뉴는 역시 이거죠. 한 마리 주세요. 한 마리. 다 드실 수 있겠어요? 네. 여기 나왔습니다. 진짜? 한 마리? 지금부터 소고기님이 입장하니. 손님분들은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이야. 이름부터 찬란하고 선홍빛 자태까지 아름다운 소고기. 그런데 푸짐해도 너무 푸짐한 거 아니에요? 살치, 토시, 갈비, 우삼겹. 총 6가지? 7가지인가?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. 갈비살부터 부채살, 토시살, 살치살, 등심, 우삼겹까지 소고기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란 부위는 다 모았다. 아낌없이 주는 큰손 사장님 덕분에 6종의 소고기가 도합 1kg를 훌쩍 넘기는데요. 정량은 지키신 거죠? 1kg 200kg요. 1.2kg? 네. 이러면 총 몇 인분 나오는 거예요? 2인분씩 기준하면 6인분이고요. 조금 덜 드시는 분들은 한 8인분까지도. 얇고 부드러운 우삼겹을 에피타이저로 즐기고요. 그다음 기름기가 적은 토시, 부채, 갈비, 등심, 살치살 순으로 먹어야 소고기 풀 코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. 노릇노릇 육즙 촉촉하게 머금은 소고기가 채소 위에 살포시 내려앉으니 쉴 팀이 어디 있겠어요? 그야말로 고기 쌈 배경에 빠진 뿌린들. 여기야말로 지식 낙인인데요. 생일인 남편에게도 사랑의 한 쌈 부사집이야. 괜찮은데? 완전? 600g 플러스 600g에서 43,000원. 소고기 두근에 43,000원.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격. 실화입니까? 가격 대비 고기 양도 많고 품질도 좋고. 고기는 소고기인데다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한턱 쏠 때 이렇게 생생되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가게에서 빠질 수 없는 별미가 있었으니 서농빛 자태 뽐내는 육회라는데요. 당일 도축한 소 우둔살을 직접 경북 농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신선함은 그 어느 곳보다 자부할 수 있다고요. 안 썰었어요, 이렇게. 부드러운 소고기로 시작해 쫄깃한 소고기로 끝나는 소고기 파티. 아... 이런 세상이... 입안에서 살구 녹아내리는 소래기 한 점에 절로 미소가 지어질 터이니. 내일 모레 집사 생일인데 또 올 것 같아. 여기 가성비가 좋은 곳이 많아서 외식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저렴하고 푸짐해서 더 좋은 마지막 코스까지. 지금까지 정자동 환상의 코스였습니다. 와우, 펜타스틱 베이비.